김포시 공공기관에서 한글 사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오강현 김포시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께서는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김포시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 실천에 대한 의견과 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일상 속에서 한글 사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곳곳을 다니다 보면 한글 간판보다는 영어, 일본어 등 외래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는 줄임말, 신조어, 약어 등 국정무를 말들이 넘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이번 한글날에 지금 국립국어원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외래 용어가 남발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 생명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더욱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순화된 쉬운 우리말로 표현해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팬데믹은 세계적 유행으로, 에피데믹은 유행으로 고쳤을 것을 권고했고 스니즈 가드는 침방을 가림막으로, 엔텍트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 뉴누멀은 새 기준, 새 일상으로, 코어트 격리는 동일 집단 격리,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일상, 인차 감염은 연세 감염으로, 어려운 한자어인 비마른 침방을, 의사 환자는 의심 환자, 지표 환자는 첫 확진자로 고쳐 사용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네, 일상 속 한글 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포시의 한글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포시는 2014년 한글 사랑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례 제1조 목적에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김포 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한글 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제시했는데 제6조 2항, 제2호와 3호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 국어 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들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꼭 사용해야 할 것들을 제외하고 외래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빌리지, 아트홀, 에코센터, 클린도시사업소, 브리핑룸 등등 김포시 공공기관의 명칭과 최근 새롭게 만든 부서 명칭을 보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외래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클린이라는 용어는 청정, 맑은, 깨끗한 등 우리말을 쓰는데 김포시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고요. 상하수도 사업수도 성남시, 포항시, 의정부시, 경주시 등등은 맑은 물 사업수로 쓰고 있습니다. 즉 부서명은 우리말로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각 부서마다 가건물, 간담회, 견번, 수치인, 순번, 행선지, 잉여 등등 아직도 일본어트 용어를 흔하게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각각 임시건물, 정담회 또는 대화모임, 본보기, 받는이, 차례, 가는곳, 나머지 등으로 순화해서 써야 합니다. 김포시 공공기관의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서 또 개선 방안도 제시해 주시죠. 네, 공공기관의 공공언어는 사회 전체의 언어문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래어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하고 일제, 잔제 용어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고 정확한 우리말을 사용해서 한글사랑을 행정에서 먼저 실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국어책임관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길 바랍니다. 김포시 한글사랑 지원조례 제9조에 의하면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는 시장은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첫째, 시가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두 번째, 국어사용 환경개선 시체계 수립과 추진. 세 번째는 시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체계 수립과 추진. 그리고 네 번째는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물론 김포시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국어책임관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국어책임관은 국어기금법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국어사용 환경개선에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연직으로 운영이 되어 비전문가인 문화관광과장이 국어책임관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역대 문화관광과 과장들은 국어책임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국어 관련 자격에 있거나 전공한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형식적인 국어책임관제를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산, 다리 등등 다양한 이름 중에서 고유의 이름을 찾는 일에도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김포시 공공기관에서 주장한 한글 사용 실천 방안과 관련해서 오강연 김포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